오디션에 공고가 나오는 역할을 오디션을 뽑는데 가만가다가 주연을 찾을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거기 이제 온 것 같아요. 너무 어렵습니다. 저는 그 처음에는 연기 대단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고요. 네 그렇습니다. 무슨 얘기 하는 건지. 말도 조금 고치고 그냥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연기를 하는 듯 안하는 듯 하는 듯 그런 식으로 Anakas HirENTS 눈 regulators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